한밤의 TV 안에 수영 윤도현입니다 힐링캠프 100회 특집을 마치고 지금 비가 와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도착을 했는데요 어김없이 또 장마가 왔습니다 네 맞다 장마철 트라우마 있으시잖아요 저는 수해를 두 번이나 당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잠을 못 잤는데 전국적으로 피해 없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번 주 가장 시끄러웠던 3대 뉴스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대산씨 네 인파가 몰린 곳은 제가 갑니다 오늘 가수 비가 전역을 했는데요 연예병사 논란 속 제대라 해당 군대 인근에는 천여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과연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을 남겼는지 긴급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10월 11일 터뇨구로 입대한 가수 비 장정대표 정지훈입니다 난수 7번 입력하겠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5사단 열쇠 부대에 배속됐습니다 GOP를 순환 근무하는 최전방 부대입니다 5사단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했던 비 그러나 지난해 3월 연예병사로 고직 변경 홍보지원대원으로 활동하던 중 올 초 김태희 씨와의 열애가 알려져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군 복무 규정을 위반했음이 드러났는데요 접촉이 있음은 사실이고 사적인 접촉은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7일간의 근신 처분을 받은 비 이후 연예병사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언론을 통해 연예병사 복무 실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국방부 특별감사가 실시된 가운데 제대를 코압해둔 비 씨가 예정대로 전역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정지훈 병장은 그때 당시에 관련된 병사 연예병사 관계없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예정대로 전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 씨가 제대하는 오늘 새벽 서울 용산의 국방부와 비가 쏟아지는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왜 그러세요? 몇 분이 여기 있었고 몇 분이 여기에서 지났을까요? 아, 네 어제 8시 30분에 여기 왔어요 그래서 몇 분이 있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팬들의 수는 더욱 늘어났고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현장 전문 리포터 유대산입니다 저는 지금 국방 홍보원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소나기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팬들이 그 시간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굉장히 많은 취재진들까지 이렇게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기사님, 아니 수고 많으십니다 바쁘신데요 오늘 정지훈 씨가 잠시만 전역을 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좀 하실 것 같아요?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뉴스가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이 길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피 씨가 등장할 시간이 다가오면서 현장의 움직임도 바빠졌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어마어마한 매체에 마이크가 손에 들려있는데 잠시 오면 정지훈 씨가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누가 왔어요 그리고 오전 8시경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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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문에서 비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1개월의 군복무를 마치고 만기전역한 비 하지만 최근 연회병사 논란이 있던 만큼 비 씨의 제대 현장은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는데요 그는 웃음 낀 얼굴 대신 굳은 표정으로 자신을 기다리는 수많은 취재짐과 세계 각국에서 모인 800여 명의 팬들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저녁 소각을 담긴 채 곧 준비된 차량에 탑승한 비 하지만 팬들의 안타까운 외치는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멈춰 세우고 밖으로 나와 자신을 찾아온 팬들을 향해 거수 경례를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